안녕하세요. 부산교구 전사노무국장 윤기성, 미카엘입니다.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처참한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요?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신데요. 우리부터 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, 특히 어린이들의 울부리짐에 귀를 기울입시다. Their tears stayed eyes judges. 그들의 눈물 얼룩진 눈이 우리를 심판합니다. 교황님 말씀을 전하는 윤기성 신부의 비바파파, 이기대 성당이 함께합니다. 교황님의